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실거주 목적의 내 집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 마땅한 금액이 작다 보니까 마땅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천하고 이렇게 남현동 얘기하신 거 4호선 라인 쪽에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 아들이 이제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오다 보니까 4호선이 좀 편한 것 같긴 하고요. 편한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지금 과천을 보셨고 남현동을 보셨다고 했는데 보신 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재건축 시장이고 남현동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 그냥 실거주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 목적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실거주 형성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담은 낮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있는 지역은 내가 진입해야 되는 가격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진입 가격을 낮춰서 실거주에 기반을 둘 것이냐. 진입 가격이 높아도 재건축이라는 호재를 안고 가격 상승을 노려볼 것이냐. 딱 명확하거든요. 그냥. 네. 그러면 앞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실거주지만 저 투자성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딱 드린 말씀을 딱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뭐예요. 진입 가격이 높더라도 호재가 확실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과천권 사는 게 맞아요. 대신에 재건축 아파트니까 아파트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평수도 작을 거고 가격 대비 평수는 작을 거고 남현동은 분명히 실거주 시장 형성돼 있는 거니까 여기 과천 정도 들어갈 금액 때문에 30평대 아파트도 충분히 살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주 만족도는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고생 좀 해야 돼요. 최소 5년 아니면 10년 정도 고생은 해야겠지만 그 10년 뒤에 누구의 미래가 훨씬 밝을 것이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과천이 훨씬 더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천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과천에서도 아까 몇 단지라고 그러셨죠? 9단지 18평인가요? 9단지면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과천이 지금 2기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9단지, 8단지, 10단지 여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3기 재건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2기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주하고 공사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가격이 잘 비싸게 형성돼 있고 3기가 2기를 쫓아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2기 재건축 때문에 물론 이게 옆에 호재가 반영이 돼서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도 아주 충분한 여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니까 대신에 기간은 좀 길게 잡으셔야 돼요. 네. 길게 잡으시고 9단지 정도 선택하셨으면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이쪽으로 꼭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좀 간결한 답을 주셨어요. 투자하면서 또 실거주도 하고 싶으시다라는 그 목적에 맞는 곳, 과천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또 단지 선택도 잘 하셨다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매스 타이밍 잘 선택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거 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가 좀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셔도 또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거주하는 데는 경기도 군포시 삼불 신도시죠? 네. 동성 100도 아파트 960동 연회.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전망 좀 궁금하신 거세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돼가지고요. 지금 거주하는 거는 90년대 분양을 봐서 여지 참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버샤 바이파크는 그 주택 저거 있죠? 조합 아파트였는데. 네. 주권을 산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일가주택 기간이 이제 그 비과세 기간이 18년 6월 10일까지 해요. 네. 지금 현재 3번의 동성 100도 아파트를 90년대부터 이제 분양받아서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 호계동에 더샤 바이파크 입주권을 구매를 하시다 보니 그걸 15년 6월 10일 날 취득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 2주택 상황이신 것 같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좀 이걸 처분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동성 100도 아파트를 6월 10일까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당연히 그게 이제 정석인데 판매하는 게요. 매도하는 게. 네. 근데 이제 그 GTX 뭐 신호선이 아직 그 확정이 안 돼가지고. 네. 네. 혹시라도 GTX 확정이 되면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나. 네. 보고하고. 네. 그다음에 그 더샤 바이파크. 네. 매도 시점. 그게 이제 내년 4월 입주길랑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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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시점이 궁금한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팔려고 했더니 아직 호재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팔아도 될지. 그리고 새로 가지고 있는 입주권은 과연 언제쯤 좀 매도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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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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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봉신도시에 지금 동성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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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계동에 지금 재개발한 아파트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재건축한? 재건축이죠. 재건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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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거는 조화번 거를 사신 거예요? 그렇죠. 2015년 6월 10일 날 취득을 했죠. 아.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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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근데 지금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 기간 내에 이 기존 주택을 파는 게 맞는 것이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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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지금 금정역에 GTX 호재가 있으니까 이거를 누리고 파는 게 맞는 것이냐. 지금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네. 그게 궁금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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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 그냥 비가세 받는 게 더 나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땐 비가세 받는 게 나으세요 아 비가세 받는 게 낫네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상으로 봐도 금정역으로 물론 들어오긴 하지만 역과의 거리가 일단 상당히 멀고요 이게 GTX가 여기까지 이 노선이 실질적으로 시행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멀었어요 멀었죠 그래서 이거 비가세 받고 처분하시는 게 나중에 보유해서 호지 않고 가격이 더 올라서 양도 숙소에 내는 것보다 훨씬 나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처분하셔서 예를 들어서 호계동 쪽이면 평천신도시 쪽이잖아요 평천신도시 옆이죠 학원가하고 가깝고요 평천신도시 옆이니까 위치 훨씬 더 좋고 지역적인 힘이 더 큰 거니까 당연히 호계동으로 입주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처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유자금 이거 입주하고도 여유자금이 조금 생겼다 그럼 그거 가지고 별도로 투자해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여기 이거 처분하면 입주하고도 여유자금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유자금을 다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은행에 넣어놓으시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투자를 해서 재투자를 통한 이익을 실현하면 그렇죠 이거 갖고 있는 것도 비가세 혜택 다 보고 재테크도 하시고 세테크도 하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성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안양권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면 좋을까 만약에 안양권에서 움직이실 거면은요 안양권에서도 중심권으로 들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신도시 쪽을 공략하겠다 그러면 한 번 신도시를 공략하겠다 그러면 아예 GTX 호재보고 금정역에 아예 붙어서 소형 아파트 들어가시고 아니면 평총신도시 어차피 내가 평총신도시로 진입한 거니까 내가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평총역이나 범계역 쪽에 20평 이하짜리 소형 아파트 있죠 이런 게 임대 운영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자금액도 작게 들어가고 이런 걸 투자하시는 거고 아니면 안양에 구시가지 쪽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안양 구시가지에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네 잘하고 있어 그래도 관심이 많으세요 네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쪽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안양을 벗어나시겠다 그러면 금액 대비해서 서울권으로 진입하셔도 투자하시기 얼마나 가능하시니까요 장기적인 방향은 이렇게 좀 잡으시고 이때 돼서 동정아파트 처분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비과세 혜택을 얻는 것이 조금 더 절세 혜택 얻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매도하시고 또 좋은 투자처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나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연락 주시면 대표님의 친절한 도움 드릴 거고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13989번 이용하셔도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바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 우성 2차 아파트랑요 네 길동 현대아파트 20평대를 지금 실거주 겸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네 향후 전망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 두 개의 아파트를 보셨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강동구 길동에 있는 우성 2차 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실거주하면서 또 미래가치도 좋아야겠죠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게 조금 더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길동에서 거의 비슷한 쪽에 위치해 보신 모양이에요 네 네 네 지금 길동 우성이면은 그 구분다리역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건가요? 그 저기 길동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거요 길동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요? 네 길동 우성 2차 아파트요 길동 우성 2차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보셨다고 그랬죠? 그 저기 옆에 있는 길동 현대아파트요 길동 현대아파트 아 네 우성 2차를 보신 거네요 저 길동역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단지 규모로는 우성 2차가 조금 더 크고 네 네 현대아파트는 대로변에 있기는 하지만 규모는 조금 작고 크죠? 네 네 평수는 30평 때 보신 거예요? 20평 때 봤습니다 아 20평 때 보신 거예요? 네 네 금액적인 부담이 조금 고려를 해서 그러신 건가요? 혹시 주변의 아파트를 보시면서? 네 거기가 이제 20평 때가 현대아파트가 조금 길동보다는 비싼 편인데 그 가격이 작년에 둔천주공 위주로 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지역적으로는 강동구잖아요 여기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제 강동구의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강동구의 아파트 물론 실거주 아파트도 많이 올리기는 했지만 여기도 분명히 나뉘어요 실거주 아파트가 있고 호재가 있는 호재가 있는 아파트가 있고 즉 뭐냐면 재건축이죠? 네 네 네 재건축 있는 아파트여서 가격 상승 여력을 본다면 훨씬 호재 있는 아파트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길동 지역 이쪽도 명일동이랑 붙어있어서 이렇게 둔촌동까지 내려가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길동을 건너뛰고 지금 명일동에서 재건축 고독주공이랑 고독동이랑 명일동 쪽에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둔촌동 쪽에서 막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딱 낀 아파트들은 실거주 시장이 2주 시후로 이런 실거주 시장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임대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조금씩 상승을 하긴 했지만 호재가 있는 곳보다는 가격 상승이 상당히 더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정비가 될 거냐면 나중에 또 이 수요자들이 이 수요자들이 이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새 아파트로 다시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지역 중에서 실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살아남는 거고 네 실제 재건축이 가능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가격이 보압을 보이면서 그냥 정지 상태로 시장이 재편될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이 지역에서 아파트 선택할 때는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 거냐면 네 조금이라도 내가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금액적인 부담을 조금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이 지역에서 재건축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건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이미 많이 반영이 돼서 네 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래쪽에 현대 보신 거 길 건너편에 보면 네 프라자 아파트도 있고 둔촌 현대도 있잖아요 네 네 이것들이 실제로 재건축의 움직임은 안 보이면서 실제 재건축이 향후에도 가능한 단지 중에 극소수 단지 중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어차피 검토해 보신 거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가격적인 부담이 내가 1억 안쪽이라면 그러니까 1억에 1억 정도 전후라면 이거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1억이라는 거를 실거주 입장에 들어갔을 때 네 원금 상환을 하더라도 한 달에 내가 막상 원금 상환해서 내면 내는 비용을 치더라도 한 50만 원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네 네 1억 정도의 대출을 내가 더 활용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 부담이 안 된다면 네 네 다달이 내가 내는 건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정도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 재건축이 호재가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오를 때는 내가 낸 비용보다 훨씬 많이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택을 해놓으시는 게 이거 실입주 거주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익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방송으로는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전화가 좀 끊긴 것 같은데요 지역적으로 선택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길 건너편에 두 개의 아파트 함께 재건축까지 바라볼 수 있는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 아파트까지 함께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또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주 아나운서님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전농동의 롯데캐슬 노블레스하고요 네 용주동의 롯데캐슬 리치를 지금 어떤 곳에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네 지금 매수 시기가 적당한 건지 네 작년 여름부터 놓쳤어요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을 해서 네 네 그래서 매수를 하면 당장은 세일자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실제 거주도 하려고 하는데 네 향후 가격 상승까지 어떤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네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제 생각에 매매가에 비해서 전월세 가격이 낮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생각돼서 궁금한 거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셨다가 추후에 거주 목적까지 좀 가지고 계시고 두 개의 아파트를 좀 보셨어요 전농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와 또 용두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리치 아파트 두 개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언제쯤 매수를 해야 할지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주 대표님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름까지 딱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일단은 투자 목적이고 향후 실거주 목적도 같이 갖추고 계신 거예요 갖는 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지금 용두동을 보셨고 재기동역에 있는 거네요 그죠? 재기역에 네네 그리고 하나는 청량리역세권이고 그죠? 네 하나는 롯데캐슬 아까 노블레스에 입주 앞두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요거를 보신 건데 저 용두동 것도 많이 올랐어요? 네네 작년 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5천 6천 이상 올랐어요 롯데캐슬 더 오르지 않았어요? 전노동역거는? 전노동역거는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이제 막 결정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지역적 크기가 큰 거를 더 고르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 크기 이슈가 더 큰 거 네 그리고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거 네 편의실이 훨씬 더 좋은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처음 먼저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같은 비슷한 지역 내에 있지만 어떤 것이 더 크기가 클 거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제일 먼저 교통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네 자 제 기억보다 청량리역이 훨씬 더 교통 노선의 지하철 전철 노선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청량리역은 향후 뭐 GTX 노선도 들어올 것이고 당장 올해는 분당선 연장선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분당선이 왕심리에서 청량리까지 들어와요 네 그럼 교통에서는 지금 어디가 앞서는 거예요? 네 청량리죠 자 청량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익시설 편익시설을 보면 재기동역 쪽도 뭐 편익시설이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실제 백화점부터 해서 다양한 편익시설 그러니까 청가시장부터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어디가 조금 더 나아요? 청량리는 맞죠 네 완전 비교를 하시니까 잘 아시네요 이제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학군을 조금 생각해보자고요 아파트에서 학군을 조금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로 있는 곳보다 대규모의 아파트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학군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조금 더 좋아지죠 네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대규모 타운으로 형성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청량리요 청량리죠 자 지금 가장 크게 살펴볼 세 가지 모두 지금 어디가 앞서는 거에요? 전농동 전농동이죠 전농동이 훨씬 더 앞서죠 그렇다 보니까 입주하기 전에도 용두동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입주 이후에도 이 전농동은 전농유타운과 함께 전농유타운이니까 대규모 주거타운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외롭게 아파트로서 지역을 끌고 가는 것보다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얻는 곳에 심의도 훨씬 더 큰 거죠? 네 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도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이미 스스로가 답을 내리신 거에요 네 네 결정 잘 딱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시지 말고요 네 하나하나 그 항목을 따져서 살펴봤더니 고민하시던 두 개의 아파트 중에 하나의 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조언 주셨으니까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638-393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919번 쓰시는 시청자 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영등포 구청역 건너편에 당산동 일가 187 주변에 신축 다세대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까 합니다 괜찮은 투자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시는 지역이죠 영등포 구청역 당산동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은 지역일까요? 지역적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너무 크게 질문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영등포 구청역 2호선 5호선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과의 딱 사이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영등포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상가 밀집지역이에요 유통상가 밀집지역인데 이곳이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주거타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주거지로 바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약간 상가 위주의 지저분했던 유통상가 위주에서 주거지로 바뀌고 있다는 환경이 지금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환경 개선 광역적인 개발 어떤 관주도의 광역적인 개발이 아닌 자체적인 주거지의 변화 개발로 인해서 환경 개선에 의한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곳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인 투정이 나쁘지 않은데 약간의 조금 단점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이게 딱 위치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역과의 거리가 조금 어설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대상 내가 투자한 대상보다 역과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경쟁 상품이 나타나게 되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장기적보다는 좀 중단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진입 가격을 진입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나중에 나올 때 힘드시니까 주변과의 진입 가격을 좀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입 그 가장 좋은 지역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5호선과 2호선이 접하는 것보다 9호선과 2호선이 접하는 이쪽 지역과의 가격을 비교를 해봐서 만약에 진입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 차라리 더 높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거고 진입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 들어가시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음부터는 문자를 보내주실 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보내주시면 더 친절한 상태로 가능하겠죠 우선 크게 이야기를 드리면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방향 그리고 진입 가격을 꼭 주변 시세와 함께 비교해 봐야 한다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발품 또 팔아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내용 좀 이어가 볼게요 뒷번호 334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뉴타운과 관련된 질문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 뉴타운 3구역에 소형 지분을 매수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벌써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도심 재생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재개발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쪽도 지금 많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가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도상으로도 딱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3구역 이 3구역 자체 단일 규모로만 해도 가장 큰 4,000세대 거의 5,000세대에 육박하는 가장 큰 면적을 갖추고 있으면서요 부가연과 아이언 뉴타운 전체적으로는 거의 2만 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재개발 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와 종료되는 시점에 시간이 흐리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지에 진입할 때는 한 단계가 지나가기 전인 단계가 올라가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격이 비싸지니까 한 단계 전에라도 내가 구입할 수 있으면 한 단계 전에라도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진입하는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특히 개발지에 투자할 때 기본입니다 개발지에 투자할 때는 내가 진입하는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입한 시점부터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 기간을 예상을 해보고 기간 예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년이 걸린다 10년이 걸렸을 때 10년 뒤에 시세를 한번 계략적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그때 내가 진입하는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는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구역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한 프리미어만 줄이시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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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